안동불교사합연합회가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. 전달식에서 안동사합연회장 도륜스님은 올해 일상복귀와 함께 봉정사, 연미사 등 지역사찰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보탰다며 더 많은 마음을 담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어려운 환아들에게 희망과 용기,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사합연합회 차원에서 해마다 치료기금을 후원하는 곳은 경북 안동과 의성 두 곳뿐이라며 지역불교계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의 천병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모금을 시작해 지금까지 9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20억 원 규모의 치료비를 전했습니다.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9일 라오스를 방문해 재단 측의 지원을 받고 병세가 호전된 환아들을 만나 축하하고 회복 중인 이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.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9일 라오스를 방문해